자 이제 4강 시작합니다 3강에서는 가산금, 납기 등등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됐네요 4강 189쪽 부가세와 변기세 부가세가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변기세는 뭐다?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기재해서 날라오는 세금 자 여러분들 땅을 갖고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고지서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찍혀서 날라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부가세 자 부가세는 얼마만큼 붙어서 날라오나요? 20% 뭐의 20%? 납부할 세액의 20% 2번 납부할 세액의 20%다 재산세가 10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0만원이 찍히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로 100분의 20%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뭐는 제외한다?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20%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 나머지는 다 포함해서 날라오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고 그럼 3번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같이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같이 어떻게 한다? 부가징수한다 같이 보통징수한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도 따라붙잖아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뭐다? 신고납부한다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그래서 같이 보통징수한다 이거를 뭐라? 뭐라 그래요? 부가징수한다 부가가 뭐야? 결정 결정에서 징수한다 보통징수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변기세목이다 변기세목이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 관련은 소방불입니다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독립세야 목적세 따로따로 보내는 건데 납기가 같을 때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 이거를 변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하면 틀린다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미 규정이다 따로따로 보내도 된다는 얘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 부동산 관련이 있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의 부가세는 무조건 따라오는 지방교육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분은 무조건 반드시가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서 날라오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기세 자, 그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다? 물납불납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나누어서 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둘 다 가능한 것은 재산세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그래서 재산세는 요건이 충족되면 물납, 분할납부 가능하다 그럼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답이 뭐다? 재산세다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만원 초과 요건이 천만원까지는 안 돼요 초과 될 때 숫자 천초과 일명 물천지 천초과 그럼 뭘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어디에 있는 부동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면 자기 관할 것 자기 관할 것만 과세한다고요? 내가 서울 살아요 특별시 강남구에 산다 그럼 강남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죠? 그럼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성남권 안 받아줘요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준다 이유는 뭐다? 지자체 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울릉동권 안 받아줘요 천초과 그리고 물납은 뭐를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숫자 배웠잖아요 부가증수에서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5일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 그럼 신청은 누가 한다?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한다? 10일 전까지 해야 돼요 5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납 신청 및 허가 넘어가면 10일이란 숫자가 나오잖아요 꼭대기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10일 동안 하자가 있는 부동산인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럼 이제 하자가 없어 그럼 예스가 떨어지면 허가를 해야죠 누가 하는 거다? 허가는 과세권자가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5일 이내에 우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예스 떨어졌다고 그래서 숫자가 5일이다 자 그럼 이제 허가가 나면 이 물납 부동산을 기초 뭐를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돼 자 기초요 복잡한 거 배우지 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4번 평가 평가는 언제 한다 항상 현재는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과세의 기준을 현재로 평가한다 뭘로 평가한다? 시가 12월 말하면 안 돼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시가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세의 7,80% 교육료 동네별로 공시가격은 달라요 50%도 있고 60%도 있고 50%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부는 이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가로 한다 그래서 시가는 대표주자가 뭐다? 공시가격이야 그래서 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딱 다 필요 없고 오른쪽 토지건축물 주택만 알면 돼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밑을 그어? 개별 공시지가 6글자 개별 개별 땅값이죠? 5월 말까지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 주택은 공시가격 단독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이게 공시가격이죠? 그래서 주택은 4월 말까지 공시를 하고 그 다음 건축물은 건축물은 건물 신축 가격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결국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그래서 원칙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을 연재 시가야 시가 그래서 물납하면 이익나요 손해나요? 2, 30% 손해나잖아 지역에 따라 절반 손해나죠? 그러니까 물납하는 자가 없다 손해나니까 그래서 국세는 폐지가 됐어 왜 지방세는 남아있나요? 안 팔리는 부동산소 있으므로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세금은 내야죠? 안 내면 연체이자가 60개월까지 따라붙어 그리고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남아있다 국세는 폐지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별 딱 붙이고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야? 250만 원 초과 그럼 250만 원까지는 뭐다? 납기 내에 내고 초과 금액 초과 금액이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250초과 앤드 일부 그럼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야 그럼 납기 내에 250 내고 150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 그래서 요건이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 250초과 그래서 항상 요건과 범위 사례를 헷갈리면 안 돼요 250만 원 초과 초과가 요건이라고요 요건이다 그 다음 3번 밑으로 내려와서 자, 신청해야지 이거는 현찰이잖아 언제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까지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현찰은 받는 거야 까지 그러나 물납을 물어볼 때는 10일을 써요 그러나 분할납부는 현찰이니까 까지만 신청하면 돼 허가받을 필요도 없죠? 그럼 까지 신청하면 정부는 고지서를 다시 발행해 납기인의 금액 납기금액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야 그럼 25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150만 원은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래야 납세의무자가 은행 가서 납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192쪽이에요 자, 포인트가 뭐다?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어떻게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와 분할납부 2개월이죠? 납부해야 할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그래야 납세의무자가 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납 끝났네요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물천지 1000초가 분납기간은 250초가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2개월이네요 2개월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까지 끝났네요 자, 오랜만에 기초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책에 나와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서 제가 안 풀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출제가 되는구나 한번 눈에 익혀두는 걸로 만족해요 항상 이게 복습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포인트가 항상 토지건축물 구분해야 돼요 주택이잖아 10만원은 범이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렸네요 얼마 이하다 20만원 이하지 20만원 이하에요 20만원 이하 100만원 틀렸네요 범이니까 100만원을 뭘로 고쳐? 20만원 20만원 고쳤어요? 20만원 틀렸네요 20만원 틀렸네 100만원 틀렸어요 그럼 20만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 뒤에도 뭐 해야 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요 틀렸어요 1번은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질문이 들어와 저는 재산세가 18만원인데요 두 번 날라오네요 두 번 날라오네요 교육용은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법조문이 뭐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20만원 이하야 할 수 있다니까 뭐다? 두 번 날라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토건주선항 자 납기 게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고지서가 날라온다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그리고 3번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그리고 5번은 뭐다? 나왔다 2천원 미만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소액 징수 면제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천원부터는 뭐다? 징수 한다로 바뀌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20만원 이하 그래서 20만원 100만원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193쪽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마지막 파트가 뭐다? 비과세 비가 뭐다? 과세하지 않는 거 그래서 비과세가 딱 나오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법에 의해서 세금 계산 안 하는 거 용어 정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비과세와 감면이란 용어가 나와 그래서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면은 감면은 뭐다? 이거는 두 가지 합성이야 100%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면제 일부 깎아주는 거를 경감이라고 해요 50% 깎아준다 경감 100% 깎아주는 거를 면제 합쳐서 감면이란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해는 어떻게 해서 깎아준다? 신고 또는 신청에 의해서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깎아주는 거를 감면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뭐다? 비과세 유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감면은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뒤지게 많아 그러니까 출제가 거의 안 돼 그래서 항상 비과세 유주로 그럼 다른 점은 뭐다? 벌써 글씨가 다르다 차이점은 뭐다? 차이점은 이해는 뭐다? 신고를 안 한다 법에 의해서 세금이 없는 거야 근데 이해는 뭐다? 신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나 세무소에 가면 뭐다? 감면 신청서가 있어 그래서 이 감면은 세금 계산을 해 원래대로 한 다음에 신고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일부 또는 100%를 깎아주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다? 세금이 없다 차이점은 뭐다? 신고를 안 한다 밑에는 뭐다? 신고 신청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대부분 뭐 위주로 출제된다? 비과세 그래서 기초니까 1번만 한번 해볼게요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은 과세권자죠? 그리고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국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 등 외국 정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사관 있죠? 미국의 대사관 부동산이잖아 그럼 미국에서 뭐다? 우리의 대사관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를 안 하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를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국가 등 국가 등이에요 다만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를 합니다 중국 대사관이 우리가 중국의 대사관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그 부동산에서 중국이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뭐다? 부과한다 다 이렇게 상호주의에 따라 같이 갑니다 그래도 외국 정부가 우리의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고 과세를 안 하면 똑같이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동그라미를 보는 보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부동산에서 우리의 부동산을 과세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관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 뜻이네요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자 그다음 2번은 보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여기에서 용도는 수익용도가 아니라 공익용도다 공익 공익상 사용하는 재산은 수익이 없다 수익이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입니다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구요 나열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코스에 하기로 하고 1번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위에 1번에 2번 봐요 1번에 2번은 뭐다 역시 국가지자체 지자체대기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역시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1번은 뭐다 국가 소유재산은 국가 소유재산은 비과세한다 2번은 뭐다 이거는 개인 소유재산입니다 개인 소유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가 사용하는 거야 우리의 재산을 우리 거를 국가가 사용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내 땅 빌려달래 공짜로 그럼 공짜로 빌려주면 우리는 수익이 없지? 그럼 우리의 재산은 비과세한다 그런데 구청이 우리의 땅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주겠대 유료 그럼 우리는 돈 받잖아 과세한다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양과로 2번 유지로 출제된다 국가 등은 비과세 간단하잖아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상식이야 그래서 양과로 2번 그래서 개인 소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한다 무료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사용료를 받아 유료자가 들어가면 과세 시험은 어떻게 나와 무료는 비과세 유료는 과세 어떻게 나와 유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유무상을 구분하자 유료 무료를 구분하자 그래서 양과로 2번에 1번 밑줄은 볼 필요 없고 유료로 사용한다 누가? 국가 등이 우리 거를 내 거를 그러면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뜻이라고요 근데 법조문에 무료는 없어 그럼 어떻게 나왔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조문이 유료가 나온 거예요 1번이 그럼 유료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돈 받잖아 부과한다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코스에는 우리는 뭐를 배운다? 국세 국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초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